천사맛 쿠키 아뇨 전 코코아마 쿠키에게 전해줄 초대장이 있어서 왔답니다 나한테? 무슨 초대장일까? 꼭 읽어보셔야 해요 그럼 안녕히 어머, 이 고급스러운 봉투는 뭘까? 아, 이 필체는? 포근한 어느 겨울날 코코아마 쿠키에게 창밖을 바라보니 흰 눈이 내리고 있어요 당신도 눈을 보고 있나요? 유난히 하얗고 반짝이는 이번 겨울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대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저도 무척 설렙니다 늘 가까이서 저를 지켜봐 주신 당신이 와주신다면 더욱 기쁠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럼 공연날 만나요 이건 VIP 티켓이잖아 민트초코쿠키가 나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 준 거야? 어쩜 좋아 너무 떨려 잠깐 코코아를 마셔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홀짝 어떻게… 코코아로도 진작이 되질 않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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